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2013 중딩영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지난 21일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됐고, 전국 16개 권역의 중학생들이 접수한 영상작품 116편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13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딩영화제는 중학생 청소년을 위한 영상 공모전으로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과 함께 청소년들의 영상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